에규가 일상 취미 축하드립니다. 인적적인 50회를 즐기러 가볼까요? 하나 둘 셋! 와! 생일 축하합니다! 손 보내 손 보내! 50만원 상당! 50만원 상당! 1천을 와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50만원 상당이요? 왜 하필 이 3명인가 지금?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끝에 타는 거예요? 아 의지할 사람도 없어? 의지할 사람 있어 아 의지할 사람 있어 우리 설명도 못하고 맞추지가 못할 것 같아 네가 정답을 맞춰 내가 설명할게 설명 기가 막히게 너는 들어라 내가 맞춰야 돼 내가 그치 넌 맞춰야지 어떤 팀이 제일 먼저 하실 건지 정해주신다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자 진 사람 먼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빠 축하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2등 권상에서 살만해 아니 왜 중간으로 하지 왜 마지막으로 했어요 문제를 내실 분은 누구인가요? 저요 아 정구야 문제 되는 거야? 혜영 씨 고소공포증 있나요?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눈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혜영이 걱정돼 죽으려는데요? 아니 고소공봉 고소공봉 중이요? 고소공포증은 이런 건 없어요 높은 데에서 이제 아래 봤을 때만 좀 약간 저거 높이 올라가요 저까지 올라가요 나만 봐요 나만 괜찮아요? 감독님 이거 타보셨어요? 아 형님 이거는 줬는데 안 무서웠어요? 에이 무서웠을걸요 자 먼저 할 팀 우리 A팀 Let's get it 이쪽이 약간 우승후보팀이에요 개 개 개 개 개 봄봄봄봄 가리키 개 봄봄봄봄 가리키 개 보자 자신 있어요? 타는 건 자신인데 설명이 자신 없어요 하하하 Let's get it Let's gotta keep it 자 갑니다 오 야 스탑도밥다 야 저 눈 이거 남량특집 아니야 이거? 개구리 눈도 아파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이거 생각보다 높이가 엄청 높이가 생각보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높이 뭐라고? 저 끝까지 갈걸? 저 위에 천장? 요르 레이 히 아 이러면 안 되나?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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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야 패스야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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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나 방탄 그 추가로 추가로 내일 아니 하하하 오 야 너무 올라가 아 오늘 롯데월드 아니 무슨 특집이냐고 아 오시패 특집 합쳐서 합쳐서 달려나 방탄 오시패 특집 예스 아 야 무섭다 무섭다 야 그 햄버거 아 펑 오 야 진짜 받는 거 아니야? 궁금해? 사이즈 사이즈 메뉴 아 감자튀김 나이스 나이스 나왔다 이제 롯게 치는 거 끝났어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 오 야 아 쯔벵이야 추워와 아 하다가 국을 끓이면 사자 후 사자가 국을 끓이면 어 동물의 왕국 어 끝났죠 아 아 지금 몇 문제 맞췄는지 안 알려주나요? 네 문제 야 많이 맞췄네 야 많이 맞췄는데 아 재밌다 형 난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뒤에 한 번 더 타고 있으면 안 돼요 좋은가 정국이 또 탄다고? 정국이 또 탄다고? 저 어때요? 나도 호박할 수 있어 호박하자 아 나 탈 때도 정국 옆에 타달라 해야겠다 아 나 진짜 자신 없다 나는 아 호가 믿는다 간다 아 싫어 진짜 뭐야 그 부대찌개에 넣어먹는 고기 아 페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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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찌개에 넣어먹는 얇은 고기 네 글자 소세지 네 글자 네 글자 뭐야 야 고기 얇은 거 일본 가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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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가서 먹는 거 얇은 거 고기 고기 아 아 아 아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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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? 앞에 있는 사람 감독님 감독님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아 아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무슨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오케이 다음 문제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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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와 과일 초록색 과일 초록색 과일 수박 수박 roz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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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agram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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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거 작은 거 짜 작은 거 executive 작은 거 작은 거 야 몰라 helpless 야, 뭐를 넣자, 야, 뭐를 넣자 빨리! 내... 빨리! 내려둬, 제발! 내려둬, 제발, 제발, 제발! 야! 패스, 패스, 패스 너무 높아! 지금 형한테 없는 게 뭐예요? 용기, 용기, 용기 용기, 용기 세 글자, 세 글자 야, 야, 용기가 없어 야, 야, 용기가 없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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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웃겨 나 울었어 나 울었어 형, 나... 나 울었어 야, 너희 한 문제 맞췄어 키위는 약, 키위? 수박, 모고 형, 이게 지금 필요한 거 뭐 용기 야, 그거 자신감이었어 다 형, 무서웠어요? 야, 나 무탈했어 무서워 둘이 실성해가지고 태형아 안 무서워? 응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야 자리 한 번 봐 뭐가 안 무서워 진짜 무서운데 지민아 준비됐어? 들려? 아 들리는데 야 지금 필요한 건 뭐? 용기 용기가 없었어 용기 나도 용기라 했어 지민아 됐어? 너무 재밌다 벌써 무서워 내려줘 됐어 안 돼 지민아 잘 들려 잘 들어야 돼 지민아 그대는? 뭐 그대는 뭐야? 노래 노래 그대는 그림 있잖아 그립 눈썹 없는 그림 눈썹 없는 그림 눈썹 없는 그림 으깐 으깐 됐어 모나리자 아니야 눈썹 없는 그림 문제 좀 내봐 가위인데 네? 가위 가위 뭐여 아 야 미안 내가 가위 뭐여 아 야 미안 내가 가위 잘못 말했다 패스 뭐라고? 문제 문제 좀 문제 뭐하는 거야? 야 아 뭐하는 거야? 야 아 지민아 손 닦는 거 문제 뭐라고요? 야 그거 손 닦는 거 얇은 거 아 아 아 아 뭐하고요? 야 얘 정신 차렸어 그냥 이때도 나 정신 차려진다니까 그 비눈인데 그거 야 야 아 이 팀 안에 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아 아 내 뺨다 이거 야 얘는 아예 답을 들을 의지가 없어 문제는 들을 의지가 없어 니가 다쳤어 니가 야 너 진짜 웃겼어 너 안 울었냐? 안 울었어요 그래? 하나도 안 울었겠네요 나랑 오성이 울었어 야 현재 1등은 현재 1등은 B팀 그다음에 2등은 C팀 3등은 우리 A팀 아니 안 무서웠어요? 무섭죠 아니 왜 아무도 비명을 안 질러? 우리 울었다니까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와 재밌겠다 자 이번 게임은 그럼 어떤 팀이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? 아 저희 팀 가죠 저희 팀 저희 팀이 간답니다 그렇죠 가시죠 지금 제일 꼴등인 팀으로 가죠 그래 이건 좀 무서우면 어떡하지 무서울 거야 항상 살 거예요 꿈과 희망의 세계 로드월드 흐름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트일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아님한테 꽉 소지통은 뒤 그리고 몸은 꼭 뒤로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? 용기 출발했다 지금 언제 떨어져요? 지금? 아니 한참 남았어 올라가야 떨어지지 탑승 중에 물에 티가 나 손에 옷이 젖은 손님은 출구 계단 좌측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롯데월드 흐름 라이드 탑승 완료 그럼 이거 준비 출발 아 오래 그렇게 해? 잘하네 저진다 우와 우와 지미야 저졌나? 저졌나 와우 찢자 찢자 풍선 여기야? 아니에요? 홀런 야 무서운데? 이건 안 무서운데요 야 끝났다 왔다 왔다 감독님 저희 성공하지 않았어요? 다음 거에요 이거 여기 아니야 여러분 클렌징하고 오겠습니다 아 물 많이 튀어요? 그럼 클렌징 좀 드려라 앞다리 봐라 다음 팀 다 탈까요? 네 둘 다 앞에 탈게요 앞에 공연하러 연습이고 이제 공기님이에요 가자 꿈과 모험의 나라 출발 출발 오우야 오우야 왜 기운이야? 사람이 많이 타면 그런가? 사람 많이 타면 더 기운이야? 오우야 왜 그러냐? 예 분명 예상하는데 호석이 형도 이 얘기 딱 하고 있을 거에요 뭐? 아 이건 별로 안 무섭네 막 이러고 있을 거에요 야 안 무서워 윤기 형은 이러고 있을 거에요 아 이건 괜찮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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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을 거에요 야 마 편하게 먹어 눈 뜨고 보자 눈 뜨고 보자 떠봐 눈 뜨고 어디 하냐 야 눈 못 떠 눈 못 떠 야 눈 못 떠 저 풍선 껌 못 불어서 저 혼자 타요 장전? 응 응 응 응 껌 터졌어 형 실패했어요? 몰라 터졌어 소중해 와 방울 타니까 무섭다 어우 암흑인데 야 눈 못 뜨겠어 아 물 다 맞았어 다 젖었어 몸이 다 젖었어 몸이 실제적으로 얼굴만 막았다 아 나 아까 바이킹 탈 때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 아이 너무 쉽다 카메라 젖겠다 베인트 한 거 같아요 눈 다 젖어가지고 벌써 야 내가 눈 감아서 못 봤다 어디가 어딘지 자 이게 또 진짜 시작입니다 자신 있어요? 자신 있어요? 저 껌을 씹을 시간을 어? 야 잘 알아서 잘 부풀려 전 타녀와 껌 씹을 시간을 이빨 씹어 이빨 어 나 이거 탈 걸 그냥 타 지금 사진 할 사람 이것도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어 그럼 나도 사진 찍을래 뭐 앉아있지 어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야 다들 즐기는 거 같다 바이킹이 제일 무서워 야 정구아 응?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도 두 번째 팀 성공할 거 같은데요 아 이건 너무하잖아 와 미스트 껌이 껌이 너무 탄력감이 장난 아닌데 이거 통상 껌 왜 못 부이지 나 우리한테 물어보기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불어요? 아 이런 껌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음? 아 adip 그 어디 불 거냐 왜 이제 Warum선해요 그게 다 쪼가던 부분이지 너 타고 와 통들 또것은 저 앞에 있지 저 앞에 다 ד함 structures를 불어 야 준비해야죠 네 불고 있어야 해 불해야 돼 불어야 되 불어야 돼 웨에에엥 저 앞에 있지? 저 앞에 닿았다면 이제 슬슬 불어 야 준비해야 해, 준비해야 해 네, 불고 있어야 해 불어야 해, 불어야 해 불어야 해, 불어야 해, 불어야 해 불어야 해, 불어야 해, 불어야 해 불었어, 불었어 불었어 아, 불 진짜 화이트네 이거? 야, 이거 보고 했냐? 네 호박, 상골 앞자리 생각보다 많이 튄다 응원할게 가는 거냐? 이제 간 거 아잇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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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무래도 실패한 거 같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? 나 쿵쏭 talks haven't fel 동간에 여러분,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 임하가 나왔습니다 사진 임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체에 사심 없이 제가 확인했을 때 확실히 뿅 해서 꿈을 좀eros魅tså님과 확실하지 않은 팀으로 해서 점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다 김은진 팀 확실한 duż fatherты 후udes 네 예 오오오오 와우 둘 Remig goofbal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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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점 4점 왜 1등이야? 왜 1등이야? 저 3명 좋아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바로 다음 장소로 넘어가나요? 바로 다음 장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봅시다 가자 자 대망의 하이 가이트죠 프랑스 혁명 프렌치 레볼루션입니다 프렌치 레볼루션 그래서 미션이 뭔가요? 어떤 팀부터? 저희 꼴댕이가 제일 먼저 갈게요 지금 점수가 제일 낮은 팀부터 하죠? 아 제일 높은 팀부터 해야 되나? 아니야 낮은 팀부터 해야지 우리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키워보니까 자 제일 낮은 팀 누군데요? 가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 보면 안 돼요 와 나 맨 앞에 타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남편 너 혼자 타라 내가 탈게 내가 탈게 앞에 나 한 번만 타라 내 옆에 자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 오케이 무조건 왜 오겠습니다 야 여유 넘치네요 지금 아 나 암기 진짜 못 타는데 아 내려가면서 봐야지 빠른데 야 빠른데? 이거 시작부터 빨리 가 시작부터 빨리 가 니는 지금 니는 지금 루위층 한가니 니는 지금 루위층 한가니 니는 지금 루위층 한가니 언제까지 올라가요? 아 요즘 많이 올라가 처음에 왜 뒤로 가는 거예요? 니는 지금 니는 지금 을 니는 지금 루위층 한가니 니는 지금 루위층 한가니 한 거야? 위에 있다, 위에 있다, 위에 있다. 그거 있다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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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근데 구름 떨어져? 네. 그렇다고 막. 하고 있는 거야, 애들? 간 거 아니야? 지금 누이충한가니. 나도. 나도. 한 번만 같이 해보자. 니는 지금 누이충한가니. 니는 지금 누이충한가니. 오, 야 진짜로. 진짜. 지금 누이충한가니. 니는 지금 누이충한가니. 디 Naggnolllllllsran가니. 니는 지금 누이충한가니. 니는 지금 누이충한가니. 오. 한 바퀴 더. 여기, 여기 진단다. 니는 지금 누이충한가니. 니는 지금 누이충한가니. 루 위 충. 아니 소리가 보통이아닌데. 층. 이게 층인가? 층이구나. 니는 지금 누이충한가니. 너는 지금 루이충한가니 우와! 니는 지금 루이충한가니 너는 지금 루이충한가니 너는 지금 루이충한가니 너는 지금 루이충한가니 어 금방 와네. 벌써 나왔어? 루이충한가니 너는 지금 루이충한가니 야, 저기서 외우네 야, 여기서 외우네 감독님 땡 해주셔야 돼요 너는 지금 루이충한가니 둘 다 다른 말 하고 있어 자 과연 니 개 는 아 루 꿈 위 이 중 기 한 한 간 분 잇 시 뭔 말이야? 왜 그래요? 아니에요? 왜 그래요? 천천히 한 글자씩 해주세요 천천히 니 개 는 아 루 꿈 위 이 중 기 한 분 간 잇 어 뭔 소리야 이게? 수류탄이 수류탄이 있다고? 마지막 게임입니다 말이들게 해봐 천천히 가자 내가 볼 때 태희가 몰라 지금 나 지금 왜 이렇게 잘 니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? 니는 지금 니 지금 뭐하는데? 5 4 3 2 실패 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? 아 지금 지민이 보고 있어요 지민이 보고 있어요 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여기서 맞춤 1등이에요 야 긴데? 야 이거 두 명이 사면 힘들겠다 10글자 10글자 길어 길어? 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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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이대로 다 실패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? 아 진짜 무섭다 9호 하자 하자 지민 파이팅 야 어떻게 말 뜬다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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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길 있는 말로 에 아 형 이거 진짜 무서워요 아니 마 그냥 Ok 길어 길게 있는 말로 gerb 아 뭐죠 이거는? 앞이 안 보여지죠 길이로 길이 정 bubble 아 아 아 아 alum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지민이 바이킹보다 트익스페이스가 아무것도 하던데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형! 뭔 소리야 이동! 지민아 살아있냐? 우와 대박이다 담임수다거든?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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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담임수다. 난 시작할 때부터 담임수다. 아 또 있어. 소리 진짜 리얼하다. 타자 나게 타자. 담임수다거든? 열심히 외워야죠 지금. 와우! 와우! 스고이! 여러분 즐겁게 타세요! 롯데월드! 정신이 반 나간 거 아니세요? 나 마음부터. 내 눈 지금 루이층 한가니? 내 눈 지금 루이층 한가니? 아 나 처음 갈 때부터 다 외웠었어. 개학고무기 한 분씩이요. 천천히 시작! 함! 깨! 이! 을! 수! 인! 도! 는! 벗! 만! 으! 로! 미! 마! 음! 은! 이! 미! 축! 제! 뭔 소리야 이거야? 어? 맘은 이미 축제? 다시 하세요. 난 진짜 자신 있어. 나 까먹었어. 펌전도. 나 출발할 때부터 다 외웠었어. 내 눈 지금 루이층 한가니? 함! 깨! 미! 안 하다. 미안하다!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마음은 이미 축제해. 야 이거 뭐야? 맞아. 맞추면 되잖아 맞추면. 얘 맞췄으니까 3점만 인정해줘요. 무슨 말도 안.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야 무섭디? 아니 생각보다 안 무서워요 이거. 네. 재밌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.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. 제가 여기서 이 방송을 끝내겠습니다. 여기서. 갑시다. 이 방송을 끝내려 우리가 왔다. 파이팅! 갑시다! 가자! 여러분 즐거운 여행 들고 오세요. 하늘로 빠르게 올라갑니다. 출발! 오오오오오오. 아 이거 많은데? 너무 많은데 이거? 저기도 기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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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무서워서 한 번 더 안 타는 게 아니고요. 좀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지쳐가지고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. 아 저 세상에서 바이킹이 제일 무서워요. 귀신의 집이랑. 외롭네.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. 이런 거 없었는데? 아 이거는 그래도 이게 가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아 이렇게 가자 별로 안 무서워 진짜 stimmt. 한 명 지사가 만들건 다 여기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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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슨 소리가 이래. 안녕. 내 턱이 없어 지금. 떨어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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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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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 괜찮겠어요? 아 눈물 나.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? 안전반을 올리시고 이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. 나 지금 누구 주먹으로 내가 톤을 한 대 맞은 것 같은데요? 미안해 형이 안 때렸나? 미안하다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이번에 대면했을 때 또다시 내가 되는 게 들어오면 외면했었네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일로야 당황하지 마 자 말을 하나씩 맞춰갑시다 자 첫 번째에요 루비층은 한간인 진 정 한 신 구 눈 에 써 지 은 니 소 소 에 가 려 진 은 물 을 번 닭 니다 성공 와 잘한다 뭐가 어렵다고 이게? 왜 어려운 거야? 왜 할 수가 없네? 왜 틀린 거야? 예상을 비웠고 진짜 모두 예상을 비웠다 덕재인 3위방이 진짜 모두 예상을 비웠다 이거는 모자에 기운이 담겨져 있나 보다 11점으로 RM 추가 승 와 11점 다시 아까 카메라 가보니 봐 진짜 알아봤어 야 우리 바이킹 배우 다 잘했어 진짜 그리고 또한 몰트의 예상을 비웠고 꼴찌 와 진짜 모두 예상을 비웠다 반성이네 아 노린이 형은 되게 잘 탔어 맞아 그 미션을 못 풀었지 너는 되게 개구리 지금 보니까 잘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리네 되게 잘 어울리네 나 바바바바바바배 아 어 hilter 감사합니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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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뭠치게 뭠치게 형 형 그냥 뜯어봐요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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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그거 그거 한강에 뽀그리 해외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뭔가 이게 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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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끓여먹으면 된 거 아니야? 아니 왜 기차치 않아? 끓여먹기 전화요 라면 3분 끓인 것도 기차치겠다 이거로 끓인 게 제가 끓인 것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나도 좋아 야 우리 해외 갈 때 끓여먹자 그러면 세 분 좀 한 명이 들고 다녀주시는 거 자 1등 상품 라면 들이기 진짜 부럽다 정말 축하한다 야 이거 진짜 추억인데 이거는 아 오늘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달려라 방차 50회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도 봬요 여러분 여기 신비와 저희들의 달려라는 아니죠? 여기가 어디라고요? 런테 월스 다음에 또 만나요 노는 것 좀 살살해 런테 월스 만족하십니까? 아 몹시 만족합니다 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너무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기다려야 됩니다 300초 7명 2천.. 2천 100초로 험 temos fire inn hawk 이 어 너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